허우야, 여기 뭐야? 누렁입니다, 허우야. 안녕하세요. 자, 구경 좀 해도 될까요? 누렁 찍고 있어요? 이야, 멋있다. 자, 이제 하우. 하우도 해봐. 우와. 우와. 야, 금방 불닭하네. 우와. 방금 본 거를 저걸 따라하는 것인 나름. 두구두구두구두구를. 어머, 어머. 우와. 우와, 이거 진짜 절로 박수가 나옵니다. 아니, 이 느낌을 알아요. 악기마다 갖고 있는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. 아, 느낌이 좋아, 좋아. 이거 얼마예요? 어떤 거? 이건 한 160만 원이에요. 아, 아니, 안 할 거야. 기타로. 기타로. 기타로 좋아? 아니, 이게 100만 원이 얼마든지 그걸 아는 거예요? 이 냄비. 이 냄비. 냄비가 있어요? 우와, 이거는 진짜 신기하다. 이것도 기타예요? 그럼요, 기타죠. 낙원사인가요? 냄비 기타예요. 냄비 기타로. 이게 또 지금 안 봐. 이거 진짜 신기하다. 이건 뭐야? 이거는 세시태예요. 어머머, 어머머. 바가지로 이렇게 만드셨대요. 아, 저거는 딱 하오한테 어울린다. KB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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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. 이 노래를 듣는 거예요? KB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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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. 엄마. 우리 KBS 로봇은 입은 안 하겠네. 하오 버전. 하오야, 기타가 어디였지? 어디 가는 거예요? 지친 쪽? 어? 지친 쪽? 하오가. 하오가. 기억을 가야 되네. 하오 덕분에. 아, 여기 첫 번째 갔는데 거기 아니에요? 어떤 거 가져와? 슈로잉. 슈로잉. 이걸로? 어, 이게 제일 아까 저렴했던. 저렴한 한 12만 원 정도. 그거를 기억을 했어, 질산분. 잇몸자용으로. 아, 네가 안목이 있구나. 아빠가 생각하는 거지? 자자자. 기타 할까요? 역시 하오 덕분에. 하오 덕분에. 알겠어요. 빨리. 다른 것도 고르니까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멋있지? 이렇게 딱 들고. 네. 뭐 잊어요? 무겁네. 그럼 아빠랑 한 쪽씩 들자. 이렇게. 하오 여기 들고. 나가자. 하오야. 다음에 기타 연주 꼭 보여줘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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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